화랑도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워낙 많이 해서 이번에는 생략할까 하다가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화랑도는 원화도, 풍류도, 국선도라고도 하고 신라진흥왕 때 체계화했습니다. 우리 전통사상과 불국토사상 그리고 원광법사가 지은 세속오계 등을 바탕으로 심신일체적 전인교육을 지향했습니다. 또한 군사조직의 특성상 야외활동이 많아 편력, 입산수행, 주행천하 등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면서 수련했다는 것도 많이 나왔죠. 1번 문제의 보기 4번은 삼강오륜이면 유교적 계율인데다가 교우이신을 붕우유신이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잘못되었고요. 2번 문제는 보기 기억에서 법흥왕이라고 된 부분이 틀렸습니다. 제가 50초 전에 진흥왕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.